여러분 수하 오늘은 이스타 친구들이 구충을 하는 날이에요 저희가 쓰는 구충제 제품은 심장사상충이랑 외부 그리고 내부 다 구제가 되는 레볼루션이라는 제품이에요 레볼루션은 벼룩이랑 심장사상충, 진드기, 개선충, 회충, 이, 참진드기 이렇게 다양하게 외부 내부를 다 구제하고 제일 위험한 심장사상충까지 예방하는 그런 구충제에요 레볼루션은 이렇게 액체 형태로 이렇게 생겼어요 레볼루션을 바르는 방법은 일단 흔들고 여기 안에 보면 뚜껑 안에 침이 있거든요 침으로 여기 레볼루션 튜브를 이렇게 뚫어서 이제 그 액체를 안에다 짜놨는데 여기 목 뒤에다가 털이 일단 갈라가지고 피부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젖은 털에는 바르시면 안 되고 마른 털인 상태에서 발라주셔야 되는데 이제 바르고 나서 2시간 동안 목 뒤를 건드리면 안 되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거나 물이 닿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젖은 상태로는 레볼루션을 도포를 못해서 일단 수조에 물을 빼기로 했어요 극한 줄어들어 진짜 이거 뭔데 저거 돌고래가 왔다 갔다 왔는데 여기 빠지는 동안 다른 동물 친구들한테 레볼루션을 도포를 먼저 하고 있을게요 다시 수조에 갈게요 마지막으로 켈빠바이가 켈빠바이동 모세 목걸이를 빼줄게요 갑자기 야생이 고양이 됐어 우리 치즈는 얌전하니까 치즈 뚫고 왜 먹는 거 아니다 젓가락 올라줄게 있어봐 치즈 역시 얌전하다 치즈는 다 됐어 끝 풀어 안 부신대 잠깐만 못먹을까 시험자네 그래 설탕이네 너무 착하지 너무 착하지 너무 착하지 솔직히 소다리 목덩이지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나 싶지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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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다 알다 어 일렬아 어 왜 얘는 진짜 너무 착하다 얘가 털을 갈라서 넣고 싶은데도 털이 너무 좀 차네 가자 가만있어 뒤로 가만있어 덮었다 덮었다 아, 오케이. 어, 깜짝이야. 미안해. 가만있어, 조금만. 공동영상, 끌고 있어라. 응, 끌고 있어봐. 공동영상, 좀 점령한다. 괜찮아, 베리야. 나야. 공동영상, 끌고 있어봐. 조금 미안해. 다했어, 다했어, 다했어. 다했어, 다했어, 다했어. 다했다. 다했다. 다했어. 아, 남은. 응. 인상은 계속...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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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